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라탕 먹방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자주 먹는 마라탕 집을 가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촬영하는 게 좀 처음이라서 많이 창피합니다 저는 지금 구로우 디지털 단지역 쪽에 와 있는데 제가 가는 곳이 손우공 마라탕 집이거든요 체인점인데 여기 말고도 홍대나 다른 지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점이 가까워서 이쪽 지역으로 왔습니다 짜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 이미지가 되게 조금 별로라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진짜 찐 맛집입니다 손우공 마라탕 최고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좀 버터 up 여기로 한정의 간은 찍으려고요 여기로 한정의 간을 먹던 불편함이 정말 많아서 더욱 먹었을 때 모든 게 너무 좋고 집에 있는데 여기 면 베러가 되어 있는 점이 올라가고 얇게 많이 먹었는데 집에 들을 때 조금 더 많ται 여기는 진짜 버터가 고자라 이거 보내주시는 거 같아요 너무 두부만 남았나? 치즈 아 너무 두부만 남았나? 치스도 하나 해줘야지 월관이 하나만 쯔쯔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오징어도 하나 마지막으로 오징어도 오징어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꼬바로우도 하나 꼬바로우도 하나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를 국물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두고 또 치즈 해보자 내일 오징어도 6 그러니까 고춧가루 마음이 귀찮아 이제 끝까지 일어났어요 안정기 날씨가 없어오어요 할아버지 업무처리 불쌍한 쉐어링 다행히 안에서 뺏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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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끝 너무 맛있었습니다 기분좋게 내려가겠습니다 하하하하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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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